가자 동얼로 어머나 어떻게 천양고개 비온다 예쁜걸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비가 와요 지금 천양고개 일단은 지도를 켜서 만접형으로 애들을 좀 이동시켜 애들이래 애를 이동시켜 볼게요 지도를 켜서 클릭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동안 저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다른 일을 같이 하죠 기연장소나 혹은 문파들의 수양사부가 있어요 그 수양사부에게 좌선을 시키면 수양치도 얻고 레벨도 업할 수 있고 그래서 좌선을 시켜놓고 주로 다른 걸 많이 하죠 저는 사운드가 괜찮죠 비가 오는 소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움을 걸어봐야 되겠어요 이 천혜명을 또는 PK 기능도 있어서 게임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워서 무림의 고수를 가리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몬스터만 잡지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몬스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근처에 오셔서는 말을 걸더라고요 채팅창으로 새벽이었나? 2시인가 3시쯤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머 해 떴다 아싸 해 떴다 아무튼 갑자기 말을 거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살인하기 좋은 날이라면서 갑자기 저를 막 공격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몬스터 때리다가 날랐죠 도망쳤죠 일단은 괜히 공격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 어 여기 있는 분들은 순식간에 처리를 해버렸네요 레벨 7이구나 동령 폭도들이 레벨 7이라서 싸우는 소리를 잘 들러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한번 쓱 쳐볼까? 어? 한방에 전투가 끝나버렸다 어 여하튼 저는 여기 만접형을 되게 좋아하고요 날 좋은 날 해 뜨는 날 아니면 막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쯤에 이렇게 말을 불러서 꽃밭을 내달립니다 경공을 한번 들려드릴까 봐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는 천양 문파고요 여자 캐릭터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문파예요 특이하죠 우산을 들고 싸우고요 대경공을 하면 우산을 들고 나르는데 막 꽃가루를 뿌리면서 날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물론 예쁜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멋진 것도 좋아하죠 어두운 캐릭터 중에서는 오독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민첩하고요 문파마다 캐릭터의 성능이 달라서 장단점들이 있어요 싸우는 모습이 엄청 멋있어요 제가 무협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싸울 때마다 캐릭터의 스킬을 쓰는 재미도 있고요 또 파티원들을 모아서 같이 이동하거나 하는 퀘스트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파티원들이랑 뭘 해보진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래도 방파 가입은 해서 방파원들과 연회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입만 했고요 지금 들어온 이곳은 서해의 귀도전입니다 여기도 좀 음산하니 음악이 멋지죠 배경 보는 재미에 음악 듣는 재미 그리고 스킬 보는 재미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부분은 굉장히 만족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천의 명을 또 아름다운 게임으로 추천을 하고요 신나게 녹음을 마칩니다 게임 소개 끝입니다 안녕